안녕하세요. 일산 사과나무 치과병원 김여빈 실장입니다. 오늘은 오랄 스캐닝 플로우에 대해서 이론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오랄 스캐닝 플로우, 두 번째 이어지는 실습 강의에서는 풀다치 스캐닝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랄 스캐닝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해외나 국내 여러 군데서도 이렇게 어떤 방법이 조금 더 정확도에 좋은 영향을 줄까라고 하는 여러 연구들이 항상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모든 선생님께서 고민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제조사인 쓰리쉐입에서 다루는 방법은 상하 같은 경우 교환면 그리고 전치부, 협측, 구계측, 구계면의 순서로 스캔하고 상하 같은 경우에는 교환면에서 전치부,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구치부, 그리고 링걸, 협측 이렇게 하는 순서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전 강의에서도 다뤘지만 저희 병원 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약간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환면부터 진행이 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순측, 전치부 절단에서는 룰링을 하고 반대편 교환면으로 넘어가서 구계측 스캔을 쭉 뜨고 순측으로 넘어가서 전체를 다 스캔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하면 21번 정도까지 스캔을 하고 반대편 27번 교환면에서 시작해서 협측, 그리고 11번 쪽으로 넘어오는 중첩돼서 마지막 스캔을 마무리하는 순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 방법들이 앞서서 보여드린 여러 연구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어떤 방법이 무조건 정답이다라고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각 나와 있는 또는 자체 내에서 고민해본 방법들 중에 가장 데이터 변형이나 아니면 뜨기 쉬운 또는 좋은 그런 방법들이 어떤 게 있을지 고민해보는 과정은 필요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연습과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전치부에서 지금 이렇게 지글지글하게 보이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전치부에 저렇게 표시된 부분은 이따에서 엣지 롤링이 필요하다라는 표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절단 3분의 1은 다른 구치부나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 치아가 굉장히 얇고 뾰족하고 면적이 좁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교모가 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서 모서리가 날카롭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두 면이 만나는 아주 얇은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 스캔이 되는 경우에는 찢어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우측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절단에서 이미지 두 개가 잘 만나지 못하고 분리되어서 단차를 이루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엣지에서 롤링해서 절단의 3분의 1 정도를 본 이미지에 합해주는 것은 순설면 스캔을 연결해주는 그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크게 봤을 때는 이제 스캔 데이터가 변형이 되지 않고 단차가 생기지 않게 잘 합쳐지게 해주는 중간 진검다리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트리오스 5에서는 이제 스캔 어시스트라는 기능이 이제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제 양쪽에 좌측은 스캔 어시스트가 없는 데이터고 일부러 좀 변형이 생길 수 있게 스캔을 양쪽 다 했는데 우측의 스캔 어시스트 기능 이걸 AI가 자동으로 조금씩 단차 보정을 해주면서 스캔이 잘 완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반면 이게 없을 때는 단차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제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데이터가 남아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두 번 정도 두세 번 정도 발현이 되면은 그래도 스캔 데이터에 큰 영향을 미추지는 않겠지만은 스캔 데이터를 이제 채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기능이 너무 자주 발현이 된다. 단차가 맞춰지는 게 실시간으로 유관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확인이 될 때는 혹시 모를 변형과 문체를 대비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재스캔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또 너무 마음을 놓고 뜨다 보면은 정해진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또 편한 위치로 편한 순서대로 이제 스캔을 뜰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정해진 스캔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스캔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일단은 팁에 대해서 또 조금 다뤄볼까 했는데요. 스캔을 처음 시작할 때 이제 포지션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왼쪽의 그림을 보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치과에서 진료를 할 때 이제 숫자의 포지션 7시부터 12시까지 프론트와 사이드 그리고 백 포지션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 스캔을 할 때도 이 정도 영역 내에서 보통은 숫자가 움직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스캐너라고 표시되어 있는 네모 박스가 보이시죠. 보통은 이 정도 이 표상에서는 정적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협조자 영역에서 조금 더 숫자 측에 가까운 그런 위치에 스캐너를 놓고 이렇게 실제 스캔을 할 때는 저희가 시선이 환자 구강을 향하고 바로 조금만 틀면은 스캐너가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스캐너 위치를 하고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환자의 이제 기본 포지션은 기본 스캔할 때는 두 가지죠. 크게 완전히 앉아서 뜨는 건 사실 저희 어깨나 이제 자세가 너무 불편하고요. 세미 슈파인이나 아니면 완전히 누워있는 슈파인 포지션에서 기본 스캔을 진행하게 되는데 간혹 선생님들이 이 포지션을 변경하지 않고 바이트를 채득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렇게 되면은 턱의 위치가 뒤로 빠지거나 이제 정상 CO의 위치가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교합에 미세한 변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바이트를 뜰 때 보철이 싱글이 됐던 풀케이스가 됐던 바이트 채득 때는 꼭 업라이트 포지션 완전히 환자가 일어나서 앉아있는 상태에서 바이트를 채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첫 번째는 나에게 맞는 포지션을 좀 찾으라고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편해야지 환자도 편하고 안정적인 포지션이 결국에는 그 안정적이고 훌륭한 스캔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자분들의 구강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불안정한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 불편함이 환자분들께도 전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방향에서 내 손과 몸을 움직여 보면서 편하게 안정적으로 스캔할 수 있는 위치와 포지션을 찾으시는 것을 권고드리고요. 두 번째는 스캔 방법을 통일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균일한 스캔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좋은 방법이고요. 모두가 같은 방법으로 스캔을 하게 됐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 문제점을 파악하기에 그래도 비교적 좀 유리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 각자 다른 방식의 스캔 방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어디서 어떤 오차가 왜 생겼는지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리고 데이터를 평가함에 있어도 각 툴짜를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기공 선생님들도 그 데이터를 판단함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같은 병원 내에서는 가급적 같은 방법으로 스캔을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은 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랄 스캐닝 이론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어질 오랄 스캐닝 실습 강의에 대해서도 많이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